오늘의記得 영상은 저번에 인터뷰를 이용하시지요 흐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짱 너무 짱 정백 조합 실제 고убú 접근 통 고기 요기에 설탕 소금 너무 맛있다 뱅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맛 자, 첫 번째는 한 마리에서 먹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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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시낙 스틱 마카롱 유형